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7억 1,667만원, 대지권 7평형에 전연면적은 36평형, 분연면적은 49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를 유찰되어 감유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4억 9,770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4,977만원에 2차 입찰은 2024년 7월 11일에 진행이 되니 주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 두산 이브더 제니스아파트 경매 물건은 경희중앙선 탄현력 초역세권으로 상탄초등학교 서측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일산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에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 두산 이브더 제니스 매물은 107동 46층으로 대지권 6.5평형에 전연면적은 36평형, 분연면적은 49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유가는 지난 2차입 3년 12월 기준으로 7억 1,100만원이며 이를 유찰되어 감유가 대비 70% 가격인 4억 9,770만원을 제재가로 오는 2차입 4년 7월 10일에 2차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제재가 10%인 4,977만원이니 주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두산 이브더 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 49평형은 캐비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7억 1,667만원, 하위평가는 6억 6천만원, 상위평균가는 7억 7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4억 5,667만원에서 5억 5천만원까지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 묶은 일산을 살펴며 두산건설이 시공하여 2013년 4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8개동에 2,70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배 주차대수는 1.8대이며 경매문끄는 최고층 59층 중 46층 49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씩 주상복합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부산말수기준 권리는 2020년 3월 30일에 설정된 우리은행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5억 148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9억 148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 묶은 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학력 없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4억원의 학정일자부 배당 요구권자입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가 필요할 듯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스 한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일산소구 아파트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용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고양시 일산소구 일산두산이브더제니스아파트 49평형은 최근 거리낵을 살펴며 2024년 6월에 9층이 6억 8,700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겟 매물을 살펴며 일산두산이브더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 49평형은 매물업과는 107동 남서양 32층이 고공가에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일산소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에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세를 살펴면 경기 고양시 일산소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2%, 매각률 48%에 경쟁률은 1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소구 탄현동 일산 두산이브더제니스아파트 경매 추가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들을 추가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제입니다. 근본 소유자로는 법원의 매각묶의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납치반의 개인의견을 면책적군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하시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에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 두산 이브더 제니스아파트 49평형 경매 문건은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납치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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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